지나고 보면 그때는 삶으로 행복하였노라 하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? 아이고 지금은 고달파요. 왜 고달픕니까? 만족하지 못하니까 고달프지요. 욕심이 많으면 항상 고달픈 겁니다. 욕심대로 안되면 화가 납니다. 성질이 나요. 성질이 나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? 머리가 띵해요. 눈이 칭칭해요. 뭐가 다 안보여요. 그러면은 그게 의리석은 겁니다. 그래서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나는 하나의 분뇌 망상입니다. 그 뻔데와 망상이 삼독심이 일렁거리면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시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뭔가를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. 다스려야 됩니다. 더러워진 마루짱도 뭔가를 가지고 딱 안해야 됩니다. 더럽다고 그냥 아이고 더러워 더러워하면 계속 더러워지는 거요. 그러나 그 더러운 마루를 걸레를 가지고 빠둑빠둑 닦으면 돼요. 그럼 깨끗해집니다. 더럽다고 피해가지 말고 본래 더러운 마루가 아닙니다. 본래 깨끗했던 마루인데 다만 먼지가 묻고 뭔가 불순물이 깨끗하지 못한 물건들이 떨어져가지고 더럽혀진 겁니다. 그 더럽혀진 마루를 더럽다고 피해가지 말고 걸레를 볼깡 짜가지고 푸질러 앉아서 닦아봐야 지 옷만 더러워지니까 쫓거리고 앉아서 닦으면 양말 들어가야 양말 빨아버면 되거든요. 큰 치마 빨고 바지 빠는 것보다도 양말 빨기가 쉽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볼깡 힘을 주고 보독 보독 싹 밀어재켜 한 번다가 안되면 두 번 닦고 열 번 스무 번 백 번 천번 만금 계속 문질러고 닦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지워지게 되어있습니다. 몸에 있는 번뇌와 망상 일렁거리는 산란심을 잠재워주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참 좋은 방편입니다. 내가 보건사 사이트에 오기 전에 어쩌냐기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검색을 했죠? 딱 들어갔더니 난초를 난초가 아니라 매화 매화을 이미 피워놔십니다. 매화 가지가 철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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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자의 마음입니다. 1년 내내 기도하고 정진하고 해서 그 운동설안을 지내면서 가장 봄 소식을 먼저 누설하는 천지의 봄 소식을 가장 먼저 누설하는 그 자가 바로 매화입니다. 매화향기 기가차죠. 마음이 그냥 활짝입니다. 작설에다가 매화 한 송이를 딱 떼어 가지고 그 향기를 마치면서 차 맛을 보면요. 세상의 행복이 그 이상 더 즐거울 것이 있겠습니까. 그 속에는 억만장님도 필요 없고 뭐 우리나라에 세계 98번째 가는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. 그렇죠. 98번째 간다고 돼요. 테레비가 어디 보니까. 상탄보니까.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저런 이 세계에서 98번째 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하나도 손드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재물이 있는 거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은 됩니다. 배가 고파봐요. 보이는 게 없습니다. 죽은데 어지라도 살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. 연탄불이라도 배워야죠. 그렇다면은 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. 그러나 행복의 필수 조건은 되지만은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. 엊그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뉴스 오마이뉴스인가 어디에 부탄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. 부탄을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. 부탄의 국민소득이 현재 2,000불이랍니다. 우리는 2만 불씩 됩니다.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되죠? 그렇습니까? 계산을 하면 잘 몰라서. 10분을 잘 몰라서. 그런데 그 기자가 기사에다가 써놓은 말이 행복하십니까? 하고 그 질문을 던질 수 없을 만큼 행복감에 넘쳐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. 그 기도를 하면서 돌리는 거 빙빙빙빙 돌리는 거 그 이름은 뭐라고 하더만. 그 돌리면서 삼보이배를 하거나 혹은 앉아서 전을 하거나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요. 그렇게 편안한 그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봉원사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도 아마 그와 같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 봉원사 1중문에 다 들어오면 밖에 있던 생각을 싹 잊어버리고 들어오세요. 그래야만 봉원사에서 행복을 이 마음에 가득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. 저는 법당을 행복 제작소라 이럽니다. 왜냐하면 법당에 오면 기도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부립니다. 일주문이라는 게 왜 일주문이라고 그러냐. 입차문내 막 존재해라. 이 문 안에 들어오면 밖에 있던 생각을 막 존재시키지 말아라. 입차문내 막 존재해 규진이 소리나 잘 안 되면 순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차문내 막 존재해 규진이 저렴해. 입통은 경우에 비상듭한 약재료가 흡수에 붙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입차문내 막 존재해 규진이 되요.